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엔 비나 눈이 좀 더 내리다가 내일 새벽엔 눈 날리는 곳 있겠고요. 오늘 밤 경기 북부 내륙엔 빗방울, 내일 새벽 소백산맥 부근 지역엔 눈 날림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역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는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아름까지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내일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기온은 아침엔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1도, 광주 2도, 대구 0도, 한낮에는 서울 4도, 그리고 강릉은 7도, 세종 5도, 전주 7도, 부산과 제주는 12도로 평년값을 웃돌겠습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영상의 레이더 강수 영역을 중첩시켰습니다. 북한 지방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에 동반된 이 구름대가 점차 약해지면서 강원 내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그 밖의 강원 내륙과 산지, 또 경기 북부 내륙엔 눈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상일기도 보시면 기압골이 약해지면서 빠져나가는 가운데 남해상에선 고기압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남쪽 고기압과 또 북쪽 기압골 사이로 온난다습한 바람이 서해상을 지나 불어오고 있고요. 내일 새벽 바람이 모여드는 남부 지방의 경우 구름이 많아지면서 지형이 높은 산지 부근엔 눈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차차 확장해 오면서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차차 맑아질 텐데요. 다만 최근 2, 3일간 계속 유입된 온난다습한 공기가 오늘 밤사이 맑아지는 하늘 안에 냉각되며 응결 안개 깰 가능성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하늘 상태와 강수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강원 내륙과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 경기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 내일 새벽엔 강원 내륙과 산지 또 전라동부 내륙과 경남 북서내륙에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지역에선 안전운전, 안전보행 꼭 지켜주시고요.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하늘이 개면서 내일 오전엔 중부지방, 밤엔 남부지방까지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6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5에서 11도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하루 될 텐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일부 경상 내륙은 영하권이겠고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5도 이하까지 기온 떨어지는 만큼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 눈 내린 지역과 그리고 아직 눈이 쌓여있는 지역 또 오늘 낮 동안 눈이 녹았던 지역도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인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 안개도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서쪽 지역 중심, 즉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엔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주변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면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으니 운전자 분들 안개 등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이 안개가 지표면에 얇게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도로 살얼음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내일 출근길 주변 잘 살펴 이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바람입니다. 기압골이 빠져나가는 뒤편으로 저기압성 회전을 따라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 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부터 물결이 높게 일텐데요. 내일 새벽 그 밖에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도 물결 높아지겠고요. 울릉도, 독도,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엔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는 확장해오는 이 대륙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더해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또 서해 5도, 서해 중부 먼바다, 서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오후엔 흑산도 홍도와 그 밖의 해상으로 강풍과 풍랑특보 순차적으로 발표될 수 있겠고요. 육상해상 시설물 관리와 감속 운전해주시고 해상활동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